자, 민현 씨, 불욕 없는 무결정 꽃미모를 잘 알고 있는데 지우고 싶은 게 있다고요? 저는 그 졸업사진을... 보통 이제 미남, 미녀 연예인분들은 졸업사진도 이쁘고 너무 잘생긴 사진이 많이 화제가 되잖아요. 근데요? 저는 이제 졸업사진을... 이게 아마 중학교 때 졸업사진인데 제 차례 때 찍을 때 앞에서 친구들이 웃겼어요, 저는 너무 웃겨서 너무 웃기게 찍힌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파진 앨범에 들어가서 아마 팬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볼까요? 아, 귀엽다. 괜찮은데? 그냥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그냥 잘한 거예요, 눈썹이. 잘한 거예요, 그린 거예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아, 근데 귀여운데? 아니, 근데 이제 미녀 씨가 앞에 친구들이 웃기니까... 참는다고 또 그분들을... 아, 잘 나왔다. 아,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꼭 자랑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 역시 귀엽게 잘 나왔잖아. 아, 인간미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장민 사진 한 번 볼래요? 네, 네. 장난 안 해요. 네, 장난 안 해요. 네, 장난 안 해요. 지워드릴게요. 자, 랩이오스. 랩이오스.